야, 그럼 너 엉뚱이 많이 없었어. 됐습니다. 그럼 이걸 하나 더 갖고 와야 돼. 앉아, 앉아. 튀김 먼저 이제 하고. 또 국진이는 이런 거 잘 못 해. 불만, 이거 붙이지? 아, 그래요? 진짜 살림은 못 하지. 이런 거 뭐, 이런 거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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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름 너만 그래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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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름 너만 그래. 기름 너만 그래. 아, 튀김에 넣으려면 기름이 좀 있어야 돼. 그럼 튀김이라고 뭔지 얘기하지. 죄송합니다. 그럼 우리가 안 놀랬잖아. 야, 그러면 더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, 식용유를? 어떤 거야? 식용유를. 튀김은. 아니, 왜 둘이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요? 안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니, 이거 우리가 안 해 봤다고 너무 우리가 무시하는 거 아니야? 이거 딱 해 본 스타일이야. 아이, 그냥. 아니, 아까 저 둘이 다른 데도 날라다니더라고. 오오. 너무 맛있겠다. 사장님, 이거 손님들. 이제 뒤집으라고? 먹으라고? 뒤집으라고. 아니, 이제 건져야죠. 건져야지 또. 아직 다 안 튀겨졌는데. 낮에 안 튀겨졌는데? 안 튀겼는데 우리는 확실하게 튀겨져야지만. 그래요? 웬만하면 금방 튀겨. 색깔이 이렇게 나와야지 색깔이 조금. 이렇게 바삭하고 있는데. 바삭하고. 또 이 굴에 산수유를 만든 맥주가 있어. 아, 진짜요? 오오. 산수유 맥주? 우리. 야, 진짜. 707년 만에 한 번 술 한 잔 먹어봐. 707년 만에. 어머, 술 마셨어요? 술 못 마시잖아요. 이거 나 취한 거 감당할 수 있어? 못 할 것 같은데? 야. 나 이거. 형, 제가 얻고 갈게요. 걱정하지 마세요, 형님. 이거 한 번 먹어봐, 오늘 같은 날. 어? 아이, 제가 했는데 뭐 걱정이세요. 나 주사가 상대편 칭찬하는 거 알지? 알죠. 주사가 상대편 칭찬하는 거야. 자, 한 번. 오케이. 자. 감사합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진짜 이거? 맥주 맛은 어땠어요? 맥주 맛? 707년 만에 먹는 맥주. 내가 알았어. 술은 분위기로 먹는 거라는 걸 내가. 어우, 너무 맛있다. 지금 맛있죠? 처음 드셔보세요? 아니, 이렇게 맛있는지 몰랐어. 야, 여기 김국이네. 납치하면 안 돼. 어? 여기. 내가 먹어본 전 중에서 이 전이 가장 맛있었어. 모든 전을 통해서. 야, 이거 먹어봐, 너. 네가 한 거. 야, 이거 진짜 은근히 맛있다, 이거. 봉주야. 봉주야. 너도 많이 먹어. 내일 아침에 우리 가발 쓴 줄 알 거야. 일로 머리가 막 튀어나와. 사이로. 그거 감당하고. 봉주는 천의 얼굴이야. 튀길 때는 튀김 장사를 보고. 쟤가. 한 잔. 어떤 옷을 입어도 따라 어울려. 약간 상기잡이 할 때도 그 옷이 어울리고. 누르고 따라갈 때도 어떤 옷을 딱. 쟤는 천의 얼굴이야, 봉휘라.